아, 새끼! 드디어 잡았네. 형님 만나거든 안보 전해라. 정구은. 두두이. 뭐야? 나는 경호원의 경호원이다? 오지마. 맨날 충전이 문제예요. 오지마. 오지마. 잡으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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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구. 죽을 줄 알아? 탱구? 탱구를 죽을 땐 상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. 미워지마 무슨 탱구. 젠장! 지클! 슬리프. Eren! 그거 문제죠. 야 이 새끼들아 왜 갑자기 춤을 추고 지랄이들이야 정신 똑바로 들었잖아 뭐야 경호수칙 첫째